저는 화물이 있어야 정당한 자리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는 김진주입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이곳을 전시 때문에 올 일이 있어서 봤는데 유독 은행나무가 엄청나게 노란빛을 자랑하면서 막 보이는 거예요. 은행나무가 보통 나무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식물과 다르게 은행나무의 독특한 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는 정말 다려워벌벌하다. 아름답기도 하고 또 역사도 깊은 나무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식물과는 확연한 차이가 보이는 식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은행나무를 선택했습니다. 식물에 혹은 나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의 작업을 보시고 은행나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보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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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